장미 앵무 아니요 내가 바로 장미처럼 예쁜 장미 앵무란다 만나서 반가워 넌 정말 색깔이 예쁜 앵무새로구나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남부 태즈메니아 섬에서 살고 몸길이는 약 30cm로 태형 앵무새에 속한단다 앙컷과 수컷 모두 이렇게 예쁘고 알록달록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구별이 쉽지는 않지 장미 앵무는 머리와 앞가슴 배는 붉은색이고 양 볼과 목은 흰색 등과 날개 위쪽은 노란색 바탕에 검정색 무늬가 있고 날개 아래쪽은 연한 청색 옆구리는 노랑 그리고 연한 녹색 꼬리도 녹색으로 알록달록 여러가지 색이 예쁘게 온몸을 감싸고 있단다 정말 장미 앵무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릴 땐 초록색 깃털이 대부분인데 자라면서 이렇게 여러가지 색을 띄게 된단다 장미 앵무는 사람들이 사는 인접한 지역에 살아가면서 시끄럽게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앵무새예요 롤롤롤롤롤 그럼 친구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장미 앵무 장미 앵무 장미 앵무